어차피 쓰리온 작전으로 빨리 전화. 네, 170m. 7번 갑니다. 볼이 높으니까 이제 훅도 날 거고. 오쌰, 칙 하면서 나온다. 아, 칙 소리가 한번 나면서. 나이스 쓰리온 작전. 아이고. 나이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7번만 쳐도 돼요. 역시 쓰리온 작전. 올라가기는 좀 거리가 좀 많죠. 이거는 이제 가까이 갔는데 지금 홀 주변에 가까울수록 벙커들이 많아가지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바람까지 밀어주고. 저보다 훨씬 좋아서요. 지금. 페어웨이. 오케이. 저거 지금 70m 타니까요. 약간. 그러니까 오늘 7번 치면. 7번 치면 되죠? 네, 7번 치면 돼요. 166cm. 딱 맞을까요? 그래서 좀 앞에 떨어지면 땅. 그렇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됐어.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굴러가네, 굴러가네. 좋은거예요, 좋은 거. 오르막. 오르막 남았잖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되죠? 제일, 제일 좋은 자리예요. 왜 이렇게 잘돼. 유찬이 맞으시고. 블랙차가 좀 안 맞으시고. 그런가요? 72m면. 뭐, 이건 이 정도면 보통 고파일이. 붙이잖아요 한 60m 보고 치겠습니다 네 굿샷 세다 안 돼 됐어 섰어 섰어 어우 무사 옆라인 60친단을 말 안 하고 썼으면 좋았을 건데 8 바람이 10m니까 10m 10m 땡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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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료 저런 머리가 넘어가면 아 그런가요? 많이 봐야 되겠네 자측 엄청 많이 봐야 되겠네 아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쎄 안 쎄 안 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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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이스 봐 나이스 봐 잘했어 어디나 지금요 감사합니다 아 노 쏘야 되는데 네 화면 화면 아이고 레디 방금 못 쓰게 했는데 세다 세다 아이스 아이스 이거 어려운 파파 등 같은 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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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파 아우 지금 박빙이에요 이 정도면 킹나바 나가서 시원하게 오비 한 번 내세요 오비가 없어요 여기 오비가 없나요? 네 오비가 없어요 자 그럼 세게 쳐요 세게 치고 해전지티에 들어갑시다 아유 좋아요 아유 좋아요 아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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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기분 좋다 아유 이거 또 킹나바는 저 맛을 봐요 내 눈에 무력으로 들어와서 통과까지 딱 들어갈게요 시원하게 호쾌하게 원호는 안 되고 50m 안쪽으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갔나요? 됐다 됐다 들어갔나요? 들어갔나요? 됐다 들어갔나? 우와 50m 정확하게 야 이거 질려고 치는 샷이 들어가네요 아니 내가 사실 더 포장 운영이 형님 포장 한번 하시죠 잘해놓고 저희도 해저드티로 이동합시다 저 어디를 보고 치실까요? 아 저기 저쪽 저쪽 벙커까지 시작합니다 에이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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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벙커 가면 안 좋죠 여기 벙커 가면 안 좋아요 아 아 그거 덜 맞았네 작전대로 됐어 괜찮아 괜찮아 자 오늘따라 저희 팀이 영 모래를 좋아하네요 근데 오늘따라 엄청 모래들어 지금 이게 네 벙커를 피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벙커가 많이 딱딱하니까 손목을 다칩니다 손목을 다치죠 지금 몇 번 잡으셨죠? 피칭입니다 피칭 웨치 갑니다 굿샷 잘 들어갔어요 나이스 터치 우와 이거 붙였다 꽂았다 꽂았어 오오 조금 길었네 저 정도면 나이스 나이스 저 정도면 우리 킥나바 어포리치보다 잘 붙이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50미터 40미터 밖에 안 남았는데 40미터 아니 킥나바 어포리치를 저번보다 붙이한 적이 없어요 네 목표는 파 목표는 파 우연치 않게 컨실드로 버디 잡히기도 하겠습니다 장타 선수의 어포리치 봅니다 아 아 아 예상했던대로 예상했던대로 제가 아까 말했죠 네 제가 말했죠 아니요 오르막이잖아요 네? 나이스 아웃 왼쪽 반컵이래요 예 하지만 또 킥나바가 퍼팅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아 그렇죠 G2호 꿈나무라 아 그렇습니다 네 13미터 볼 거잖아요 네 맞아요 13미터에요 그쵸 아 내가 또 텔블를 팔수록 다 가요 자 갑니다 13?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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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1 쳤나 보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안없어 괜찮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파 괜찮아 내가 조절할 능력이 없어서 그게 문제죠 여기서 예노으로 가지 말고 다큐로 치세요 버디 나이스 버디 예 예 오 레이스 맞어 레이스 맞어 레이스 맞어 야 아이고 어렵다 여기서 이거 박빙인데요 롱홀인데 두 개 두 개 오바 지금 박빙입니다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요 롱구 사진 ihr 가입하나요 어떻게 가입하시나요 엽